아버님 간병인 때문에요.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. 나도 뒷조사 시켰는데? 뭐 이런 게 다 있어. 강지유 씨하고 예전부터 아는 사입니까? 강지유 내 조사하다가 홍승복까지 드러나겠어. 오성 쪽이야, 한사점 쪽이야. 이 시장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인데. 근데 이건 매형이 추진하는. 매형, 매형. 너 네 매형한테 네 인생 다 맡길 거야? 갑자기 저한테 모든 일을 다 맡기시려는 이유가 뭔데요? 아줌마, 왜 울어요? 아니...